드리며 3회차 3회차 봤지요 정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일은 힘 30%짜리에 공식자리 38억조구 구매를 하였구요 수공은 현재 137만이며 이제 젠페국 200 찍으셨으니까 젠페국도 하면 좋을거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40 몇렙이었는데 실블링 12% 12% 2피아 성대 6회 40 5성짜리 9회 4회 20초 5회 가위쿠짜리 아 아 자기 아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샀죠 레전드리 유니크 공공힘의 방공보 약간 아쉽긴 하지 그리고 메이커네이터 5회 55초 95%의 013 106%까지 그리고 5회 68초 5회 15%의 AD2 졸리고 공축인 5회 42회 15% 도드렸습니다 요것은 9% 6회 30초 그리고 상의는 1805회 자기문제긴 한데 가격이 괜찮았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샀고 아 팬츠는 사야되고 신발도 사야되고 하의신발 사야되고 장갑 사야되고 그래서 도미 신발 장갑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숄더 9% 짜리 어 이거 작 없지 않았나? 작 하신건가? 아 그러니까 내 기억력이 아 아닌것 같습니다 안했다 안했다 좋습니다 예 9%의 공식짜리 82초업짜리 대아시도스 엠블럼 고방공짜리 버추스메달 백추업의 완작의 공식짜리 9% 요렇게 되어 있고요 어 아이템 구매가격 어? 앞에거 다 날아갔네 회차영상 과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이스터링 마친걸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